XSFM입니다. I, D, W, K 사실 별로 그런 거 고민하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싫다 202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의 인사드립니다. 윤세민 기자가 연우태처럼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10년 전에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려.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웰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어제는 우리 모두 네팔 이야기를 들으며 덜덜 떨었습니다.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갈까봐. 실제로 네팔에서 지금 원내에 계속해서 힘을 탄력을 받고 있는 정당 중에는 왕정 복귀를 부르짖는 정당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겁니다. 아직 네팔은 민주주의의 맛을 못 봤죠? 이미 지금 재원의회는 들어와 있으니까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지금 동생왕은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 못 드린 것들 중에. 그 양만도 꾸준하네요. 네 저희들이 좀 애매한 게 수요일에 녹음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목요일 여러분들 듣고 계신데 전날 오후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민주당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지금 핀트가 안 맞아서 여러분이 들으신 오늘 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일단 현재의 트위터 상대는 그 상태는 욕하기도 지쳤다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야당이 헛발질을 해가지고 몇 가지 전국을 날려먹었던 경험들과 지금 가장 다른 건 선패를 쥐고 있는 것이 야당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림에서 가장 다릅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공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의도공원에도 집회가 있나요? 하면 되죠. 우리가 가면 되죠. 여의도공원인 이유는 그남마 공터가 제일 넓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국회가 있죠. 그리고 당사들도 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인원으로 4당의 당사를 모두 점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비시키는 요시. 4당의 당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여의도 전체를 먹어버릴 수 있죠. 지금의 인원은. 네. 표창원 의원이 흥미로운 낚시를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흥미로운 낚시를 하나 던졌죠.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까겠다. 새누리당 의총 내용 다 붙들고 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그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토요일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야당이 가장 상상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 예상에 따라서 혹은 국민의 희망에 따라서 지금까지 흐름이 왔다는 것을 그 전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학원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매주 똑같은 얘기해줘도 애들은 까먹어요. 다른 게 바쁘거든요. 집에 가서 랩업해야 되고 승강전해야 되고. 카톡은 계속 오고. 그 애들이 지금 야당입니다.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또 가르쳐주세요. 구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퇴진하라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당황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송할 수 있는 이불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이크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토요일에 정리될 거예요. 국민 회장님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든 토요일에 혼나고 정리될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와 무관하게 이상평론을 곧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대화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광고와 생활 김상조 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알씨를 녹음하는 날의 오전이면 네. 유면상 PD가 모든 광고주와 통화를 하고 네. 광고와 생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네. 오늘의 문자를 보니까 음... 아름다운 재단을 줄이니까 아재네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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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 꼴맞춰 집단들이네요. 11월에도 그알씨를 이름을 걸고 기부를 해주신 청취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 한마디 네. 알려드릴게요. 정명땡님이 적으셨습니다. 네. XSFN 감성팔이 광고를 듣고 가입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팔려가지고 기술 행정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정도 되면 도전을 하고 싶어져요 어느 정도로 힐란을 해도 기부를 하는가 얼마나 더 척가해야 이어지는 기부 행렬이 멈추어질 것인가 어느 정도의 바로메타를 정의해보고 싶네요 하여튼 광고에서는 감성을 팔았으니까 저는 감성을 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처음 광고 시작할 때 그런 공략을 하나 했었어요 뭡니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런 불편함이 지속되지 않게 제도도 바꿔보도록 노력하겠다 맞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했었는데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대요?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아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 그건 안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면 뭔지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뭐 어느 정도 압력은 넣었겠죠? 네 그랬길 바래요 네 그리고 생계형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연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목소리를 내는데 자신감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7년에도 지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하네요 그 의원실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게 시민단체들이 이런 자료까지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거거든요 네 국감장에서 흔들 것까지 다 만들어주면 로비가 쉽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이런 기부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횡령을 했다 아니면 안 좋은 일에 돈을 썼다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를 알려줘서 좀 더 마음을 놓고 기부하기 쉽게 해주시네요 물론 오늘 저희들의 방송 이후에 아름다운 재단이 재단의 명칭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아 재단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기세명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기를 희망하면서 기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직원들 월급은 무슨 돈으로 주냐 네 그에 대한 논의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NGO 단체들의 일반적인 고민의 일원칙이죠 네 그 외에는 이제 옵션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일하는 활동가가 잘 먹고 잘 지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잘 지내는 곳들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제가 오늘 방송 녹음 들어오기 전에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 뭡니까 이 회사는 사장이 편의점 심부름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들 해요 아 네 아 예 신선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왜죠? 근데 그 얘기가? 아 그 조직조회 써있어요 옆에 업무 편의점 심부름 네 근데 아름다운 재단은 별로 이렇게 직원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분이 근한 7,8개월째 방송을 퍽크 내지 않고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기적과 같습니다 음 그런가요? 네 이 양반을 옆에서 지켜본 바 오래 서 계시면 피로골절이 온다거나 음 그렇죠 약간 촛불 같죠 네 오래 앉아 계시면 이제 척추측만증이 온다거나 따뜻한데 오래 계시면은 그 뭐 저온 화상을 입으신다거나 그럴 땐 또 치즈 같죠 네 추운데 오래 계시면 입이 돌아가신다거나 여러모로 깨지기 쉬운 분인데 불굴의 의지로 올해를 다 채우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손희상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네 어 2주 전에 공개 방송을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어느 청취자분께서 그 도라에몽하고 포켓몬스터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네 방송국에 높으신 분을 통해서 대신 전달을 받았는데 상조요? 아니 사실 누가 전달해 줬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방송국에 계신 분 상조하고 현상이 하고 졌네 네 어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어 오늘의 이상평론을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8년 전에 오늘이죠 어 2008년 11월 28일 한국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연명치료의 중단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해도 좋다라는 판결 네 연명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소호를 거시진 않으셨을 거고 네 그분은 누워계셨고 누워계셨고 보호자나 뭐 가족들이었죠 네 연명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그 2008년 2월 달에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시다가 과다출혈로 인해서 그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병원 잘못인가요? 그게 의료진의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의료과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 건에 뭐 12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 정도만 인지해 주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고 가족들은 김 모 씨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11월 달이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했으나 이듬해 5월 달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죠 아 병원은 항소였다? 네 2심, 3심까지 다 항소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해 그러니까 2009년이죠 2009년 6월 달에 인공호흡기를 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연명치료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었고요 병원은 인공호흡기는 제거를 했지만 수분이나 영양공급은 계속했었어요 법원의 판결이 연명치료기 인공호흡기만 떼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 모 씨는 이후 201일간 생존해 계시다가 2010년 1월에 세상의 소풍을 끝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시 이 소송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논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 혹은 아니다 무의미하게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병원이 이 결정에 항소한 이유는 뭔가요? 치료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대본을 보면요 어떤 부분은 모른다 하고 표시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릅니다 축하드립니다 알아내야 돼 어딜 모르시는지 아니 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라 그리고 또 2000년대 말은 저는 사실상 마치 10년이 지날 때마다 가장 위대한 팝스타가 누구였는가 이런 걸 뽑는 것처럼 2000년대 말에 한국의 가장 핫한 이름은 황우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 관련한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황우석은 드라군처럼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황우석 하고 외쳤어요 썸떠버딩 이로서 나오고 이 얘기도 그렇게 막 모선이 갑자기 와가지고 황우석이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막 비유하면서 해가지고 저도 황우석 관련돼서 들여다보다가 이 문제를 갑자기 보게 돼서 자세히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논쟁점으로는 자기 목숨의 처분권은 생명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에 자기 목숨을 처분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법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중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당시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개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뭐 안티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제거가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아주 옛날에는 치료가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죠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종교적 해석은 늘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도 못하겠어요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100년 지나서 보면 처음에 개항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카메라가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인문학에서 다시 연구하고 있죠 사실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엔 그럴 수도 있네요 카메라 옵스크러라는 건 아우라를 남기는 작업이니까 영혼을 빼앗았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제 영혼을 빼앗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많이 봐서 그렇게 영혼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분들이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 또한 판결에 반발을 했죠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했더라면 환자가 더 오래 생존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이래요 환자를 더 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 환자를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이다 혹은 살인에 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되게 윤리적인 관점이죠 특히나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였죠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생을 중단시키는 것은 곧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논리에 별로 모자란 부분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 뇌사는 길게 지속되는 혼수상태 있잖아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죠 뇌사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느냐 하는 해외 토픽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경우고요 정말로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회복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학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대부분의 해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뇌사 상태를 또한 호흡정지나 심장정지와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간주를 해왔어요 한국은 2000년부터 장기의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자로부터 장기의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드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그럼 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빼가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그 장기가 생명을 빼앗는 장기라도 이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심장도 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빼앗는 장기도 이식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이 법안이 20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거 2008년도네 그러네?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왜 콩팥이라든가 강막이라든가 침대에 누워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라든가 없으면 안 되는 장기를 그러네 정말 예리하시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지 않잖아요 법학적으로 그런데도 장기를 빼갈 수 있다는 건 심장도 빼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신기하네요 그거는 인간을 법률화의 자연인을 낙지 같은 걸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분해해도 어디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 법이 이상하네 아니죠 장기를 빼가면 뇌사자는 죽게 되죠 그렇겠죠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김모 씨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기적적으로 뇌사에서 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몹시 많기 때문에 더는 살 수 없고요 맞아요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여서 뇌사 환자를 연명을 시킬 수 있지만 나이가 몹시 많다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오늘 내일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뇌사 환자를 연명은 시킬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붙여주고 영양을 공급하고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자연적이지는 않죠 사람은 나이가 차면 다 죽잖아요 박근혜도 곧 죽고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예요 박근혜는 곧 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사도 많이 맞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상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Man is mortal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박근혜도 곧 죽고 김호 씨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사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개념이 간신히 숨만 쉬고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누리는 것이라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화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쉽게 떠올리게 되는 질문입니다 생로병사를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나 삶과 죽음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그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생명이 존엄하다고 할 때 말이죠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엄함 뿐 아니라 죽을 때의 존엄함도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병원 한 켠에 두고 완전히 숨이 멎을 때까지 그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지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아니 찬성 논리도 있었죠 그게 유가족들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경우에 삶이라는 기준서는 내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쟁점에서는 우리 헌법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이 자율성에 있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 결정권을 본질로 함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나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권리라든지 등등등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헌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이 보호하는 자기 결정권의 실현이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결정권 즉 생명을 끊는 행위까지 포함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참 이거 독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잠이 오네요 제가 왜 이렇게 법학적인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느냐 하면 8개월 만에 처음 느끼셨어요 혼자 읽다 보면 잠이 온다 이상평론은 기품 있는 교양방송을 추구하고 있고요 행복 추구권 사람의 내가 죽는 쪽이 더 행복하다면 죽을 권리도 있겠느냐 하는 질문 근데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사종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죽을 본인이 생명을 끊는 행위도 본인의 권리다라고 포함을 한다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걸 구조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나 가능하지 싶어요 요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두드려 맞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럼 구조를 해놓고 잽싹 도망가라 맞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당시에 법학자분들은 대개는 생명을 끊을 권리까지 그게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고요 마치 추후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요것에 대해서 요새 법학자들이 그래도 모범호가 있으면 체포는 될 수 있다 아니다 체포 안 돼도 된다 요거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서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목숨을 끊을 권리가 생명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쪽의 법리 해석으로는 생명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성의 본질이고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 또한 존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다수 의견이고요 이처럼 생명권의 법적인 성격을 개인을 위한 주관적인 공권으로서뿐만 아니라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그런 걸 또한 고려를 한다면 생명권에 대한 권리 포기 그러니까 죽는 거 말이죠 스스로 죽는 것 원칙적으로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률적인 얘기여가지고 이게 말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네 맘대로 죽을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멀리 생각해보면 오늘은 뭐 얘기가 워낙에 최근 이슈와 미루어 볼 때 풀술모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던져보겠다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건 왠지 그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뭔가 황금율인 것처럼 받아들이던 그런 말들을 떠올리게 하죠 죽을 힘으로 그냥 살아라 근데요 내가 죽을 걸 고려하죠 그러면 그 죽을 힘을 이끌고 사회에 뭔가 해악을 끼치고 죽을 거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죽을 힘으로 그냥 살아라라는 말은 되게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살기 싫다고 이 앙바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GTA나 해보고 죽을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플레이와 다른 점은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러면서 뭐든 할 수 있잖아 악명을 높이며 그러라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의견일 뿐 자살이란 말은 그렇고요 생명을 어떻게 접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본인에게 없다 라는 문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네 자살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한편으로는 또 법리적인 해석을 두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죠 생명권에 자기 목숨의 처분권이 또한 포함된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헌법 10조 2문에 나오듯이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 의무를 지는 것일 뿐 자기 개인의 의무까지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견해가 있어요 좋은 꼬투리입니다 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부모가 아이한테 밥을 안 먹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저기 뭐야 아동학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밥을 안 먹이고 있으면 그걸 자기학대죄라고 하는 건 없죠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뭐 그러셨는데 네 거기다가 자기학대죄를 해가지고 잡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헌법이 자기 목숨을 결정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법학자는 정말 드물고 주장으로 치면 좀 약한 주장이죠 근데 원래 현대 국법이라는 것이 해외의 스탠다드에 발맞춰서 변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네 그리하여 계속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불법화 해놓으면 죽으려고 이민 가겠죠 그렇죠 네 아니 제라르드 파리두가 월드비랜다 세금 내기 싫어서 러시아 가듯이 아니죠 왜요 그냥 죽으면 되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는 쉽게 죽기가 어렵고 네 2008년의 이사회처럼 그러면 호흡기를 부추긴 상태에서 이민을 가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뭔가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식의 방송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요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나 스위스 등등으로 주변국에서 많이들 갑니다 아 실제로 존엄사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닥터 데스를 만나러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기 목숨의 처분권을 허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의 입법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게 됐는데 입법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의사에게 긴급방어 이머전시 디펜스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환자를 살릴 방도가 없고 환자에게 사망이 임박했으며 환자의 동의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치료에서 손을 떼도 된다 나아가서 환자의 임종을 조력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판결이었죠 고민 많이 했네요 원칙적으로는 사망에 관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는데 그런데 의사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 촉탁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의사의 면책권을 인정한 판결이었죠 그렇습니다 의사의 면책권이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따져봐서 의사의 면책권을 늘려주는 것은 보통은 정치의 발전 법의 현대화라고 받아들여지더군요 하지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등 다른 나라 되게 많잖아요 등등은 목숨의 처분권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환자 본인의 환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포함시켜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만일 한국에서 향후에 존엄사 법안이 만들어지고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의 여러 상황상 미국, 프랑스, 일본 등등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가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존엄사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조금 편집해 주세요 보수적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한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입법 예를 참고하는 쪽이 정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본인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심신미약자를 어디까지 지정할 것이며 게다가 가족이나 연구자가 없는 환자일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어감상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국가가 책임을 안 지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혹은 주변인들에게 그 개인의 주변인들에게 떠넘긴다는 느낌이 강행하네요 본인이 결정 못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부터 우리가 설명을 했어서 그런가 그래서 어디까지를 결정할 것인가 이게 나라마다 합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존엄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환자가 시안부 확실한 시안부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네덜란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알코올 중독을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도 한 20년 정도 아 그러니까 나 이만 퇴계를 하겠다 예 라고 한 것을 법원이 판결을 내려 가지고 존엄사 인정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이제 환자의 죽음까지만 포함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생을 쓸쓸하게 맡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환자라는 건 누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이미 세상을 떠났고 쓸쓸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좀 문제다 지금 나는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인생을 퇴결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게끔 지금 뭐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되게 다른 나라들은 그 사례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멈추겠다는 퇴결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겠다는 개인의 의사를 무작정 존중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존중할 수 없죠 네 그런가요? 나중에 후회할까 봐? 나중에 후회할까 봐 아니고 유명한 대사죠 아 XX 잠깐 그렇죠 그걸 할까 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일 수도 있고 네 뭐 앨컬릭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 자기가 판단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으면 건강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국가가 손을 들어준대 그럼 그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건 국가가 무책임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도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네덜란드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술김에 한 소리를 들어주면 어떡하냐 저거 주치인데 근데 그 약물 주사를 할 때 그 주사 그게 그 약물이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 순간에 아 XX 잠깐 네 그분은 아니 그 술을 마셨대요 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정말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술을 못 끊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간이며 뭐 진짜 신체 장기가 고통스럽구나 정말 많이 망가진 상태 근데 낳으려고 애를 쓰자니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낳으자고 애를 쓰자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술에 엄청 쩔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돈 쓰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몸이 나아진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도 이제 없다 그러니까 난 노력할 동기가 없다 지금 존엄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이슈는 되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목숨은 자기 거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놔둬도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거 저는 이제 확실하게 확답을 내리진 못하겠거든요 다만 양쪽에 상의한 관점이 있다는 건 정도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다시 김호 씨 이야기로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2008년 당시죠 이 사건을 두고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자신이 김 모 씨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처지인 경우에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연명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훨씬 높았습니다 장년층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런 그 일반화 시킬 수도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산 것보다 갈 날이 좀 더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손희상 선생에 대해서 도대체 그렇게 장수할 거라고 어떻게 자신하신 거예요? 아니 곧 갈 거라고 전말이죠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손희상 선생의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죠 저는 유서도 써놨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하는데 아직 내일이 알았어요? 어쨌든 내일은 오늘이 아니니까요 영원한데? 제논의 토끼와 거북인데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 부모가 이렇게 눕게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부모의 죽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년층 노년층의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의 일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의 의식이 없게끔 됐을 때 가족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저렇게 누워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품위 있게 그 상태에서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답하는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품위의 경우도 있고 진료비 같은 걸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존엄이란 경제적인 모자람 없음이죠 그럼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처지가 된다면 호흡기로 연명을 하는 것보다 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제 장기를 그때 떼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병원에 매년마다 내야 되는 진료비가 억대거든요 1년에 억이 넘어가요 차라리 그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서 죽고 싶은 거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원 때 저희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몸자 눕게 되셨는데 근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6년인가 누워 계셨습니다 6년 그 친구는 집에 경제 상황이 계속 계속 나빠졌고요 원래 꽤 괜찮게 잘 살던 친구였는데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차라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누워 계신 거를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 마음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음만큼이나 상당히 아픈 거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마침 또 친구들이랑 제가 아는 형들이랑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담배 얘기를 하다가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이 다 병원 치료 안 받겠다 고 대답을 했거든요 아파봐야지 아니 그런 다음에 뭐 그럼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할 거야 아니 산에 왜 들어가만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해야지 그러길래 내가 형 이제 형 나이는 클럽이고 나이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어 뺀지 먹을 거면서 기원에서 죽어야 돼? 가장 행복한 건 그다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즘 일을 갈고 살고 있어요 일을 갈면서 그냥 기원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클럽 같은 소련회 다시 한 번 김모 씨 이야기로 우리 들어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당시에 환자가 200일 가량 더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1월 달인가 영면하셨거든요 사후에 추가로 논란이 좀 더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호흡 기능이 살아 있었으니까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상당히 큰 논란이었어요 그렇죠 200일 넘게 생존을 하셨으면 그랬던 얘기인데 이게 뇌사 상태에서도 호흡 기능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뇌 전체가 죽은 경우 이것을 전뇌사라고 하는데 전뇌사가 아니고 대뇌는 죽었고 뇌파는 멎었지만 호흡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것을 부분뇌사 PVC 상태라고 하는데 PVC 팔보채라는 뜻이고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팔보채 참 이거 힘든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보채 아니고요 네 광고를 듣고 오지요 XSFM입니다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5주 섭취 후 관절의 불편함 개선 9주 섭취 후 관절의 불편함 개선 5주 섭취 후 관절의 불편함 개선 집이 멀쩡히 있는 곳이 바신 줄 알고 불을 지르셨나 봐요. 누구 집에요? 누가 살진 않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집에 불을 내셨나 봐요. SG 그 시간쯤에 저희들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강혜원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날 보러 와요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기억나는 것 같네요. 네. 한국의 좀 이상한 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야기를 나눈 실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없지 않아서 헌재는 이 영화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만 주변의 지인, 가족 두 사람만 동의를 하면 세상 그 누구도 정신병원 수용시설에 감금을 시킬 수 있었던 법을 바꿉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죠. 다만 진짜 환자의 가족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자 본인이 무슨 수로 동의하냐? 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 이야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니까요. 네. 8년 전 오늘의 첫 법원 판결 말이죠. 이 판결을 존엄사의 첫 번째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존엄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시각차의 첫 번째 이유는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 혹은 죽음을 결정할 권리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치료 거부권 및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존엄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다.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다? 이 도출이란 말은 헌법을 해석했다는 이야기겠죠. 헌법 구문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잘 보면 그래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거. Looks like. 테크니컬하게 말하자면 일부의 오해처럼 이 판결이 존엄사 혹은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존엄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은 인정한 판결이죠. 이 판결문을 쓰신 판사분이 아주 교묘하게 맞습니다. 능구렁이처럼. 매니퓨레이터. 그렇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칼럼니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말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존엄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때 존엄을 추구할 권리는 인정한다. 또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서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말이에요. 뭔가를 도출해야 돼요. 앞에 죽음이 먼저 나오고 존엄과 가치가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거가 더 중요한 건가 봐요. 라고 도출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한국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 걸음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절대적 판례는 아니라 찾아보게 될 판례. 참 말 참 교묘하게 저희도 교묘하게 해야 되네요. 이 판결 이후에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판결로부터 8년이 지나서 올해의 일입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했을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존엄사법으로 간주돼서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로부터 비단을 받는 모양이지만 정확하게는 한국이 아직까지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차이가 있네요. 네네네. 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이 법리적으로는 살인이었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97년도에 보호자가 환자의 퇴원을 원해서 퇴원을 시켰다가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죠. 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는 좀 이상했어요. 의료진에게 자귀범으로 보았거든요. 자귀범이요? 네. 자귀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법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내가 한 어떤 행위를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귀범이고 아니면 예를 들면 내 아이를 굶겼다. 이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귀범이 아닌 건데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은 건데. 퇴원을 시켰다. 아 그건가? 하여튼 좀 논란이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사실은 환자를 몰래 팼다가 CCTV에 찍히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거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안 했다인지 퇴원을 시켰다인지. 고차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이슈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많이 존중을 하다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다 보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존중 안 할 때가 있죠. 어딜 죽으려고 이 새끼가 죽여벌라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이 돼버려요.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개인의 자발적인 죽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환자가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죠. 그러네요. 하지만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실시간 이슈예요. 거의. 이때 죽을 권리라고 하는 개념은 말이죠. 한국처럼 단순하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정도. 이런 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혹은 제한적 용인. 요즘에는 제한적 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한적 용인.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끝내는 방식까지 포함을 하죠. 네. 의사 개입. 물론 전제조건은 있어요. 환자가 불치병에 걸렸고 확실한 시안부이며 치료를 계속해도 회복되지 않고 등등등.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남아있는 삶은 어차피 많지 않은 데다가 몹시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프 죽었다라는 말을 법원이 받아들여주겠다. 네. 차라리 지금 온전하게 죽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 하나여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런 개념이 존엄사인데요. 의사가 스스로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거 되게 웃기네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아 진짜 피곤해 죽겠다. 의사 내가 죽어버리겠어. 보통 피곤하신 분들 누구 있죠?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죽을 권리. 너무 바빠 보이니까 죽을 권리는 인정해지겠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죽을 것 같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국가가 경청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게 직업이 의사여도 말입니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조력죽음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적극적 안락사라는 개념으로 쓰였지만. 현재 이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조력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엄격한 규제가 있고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죽음에 관여하면 안 되죠. 당연히. 타인의 죽음에 관여를 하면 불법이에요. 살인입니다.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말이 멋있어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타인의 죽음에 관여한다. 저XX 낸다. XXX 담근다. 이런 거잖아. 죽음에 이르는 관여. 죽음을 결정할 권리.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유럽에서 19세기쯤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한국처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수준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는 이미 꽤 됐고요. 네덜란드는 아까 거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조력죽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건 항상 네덜란드가 거의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대체 마리아나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코로나가 거의 잘 발랐어요. 말기암 등으로 심각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시안부 환자가 스스로 원할 경우에 약물을 투여해서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인데 이미 그 이후에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와 동일한 혹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재판을 통해 제한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법안이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데 아마 조만간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상원은 뭘 뒤집으려고 있는 곳이 아니죠. 도장 찍으려고 있는 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영국 같은 조력죽음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나마도 환자들이 인접국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묵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치죠. 그냥 의료행위 중 하나다라고 봅시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화 C코에서 보았듯이 플로리다에 아픈 사람이 배를 몰고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에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조력죽음을 금지하는 주가 있고 합법화가 돼 있는 주가 있는데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이 합법화인 주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룩셈프루크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 놓쳤어요.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우리 국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문제시가 되었던 부분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자신의 삶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에 죽음도 넣어주는 아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덜란드 룩셈브루크에는 공작이 있죠. 세습 군주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세습 군주가 실질적인 권한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건 없고 외교권도 없거든요. 룩셈브루크 대공이 갖고 있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령을 제거하는 권한.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권한. 하나는 공포하는 권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고 알리는 권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 자꾸 네덜란드라고 하네요. 룩셈브루크. 네. 룩셈브루크 대공이. 그런데 그건 뭐 둘 다 권한이 아닌데요. 네. 하나는 한국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이 하는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룩셈브루크 대공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것만 하고서 평생을 살 수 있잖아요. 꿀보직. 어쨌든 그때 그 당시 대공이. 사실은 막 처리해야 될 법이 1년에 1억 건 이래서. 바로의 서명 천번. 오른손 이만하고 막. 그렇지 않는 이상. 그 국회에서 존엄사법을 만들었는데 대공이 거기 결제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어이구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회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 너 앞으로 제가도 하지마. 그냥 법안 통과를 알리는 것만 해. 더 놀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 정수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개헌 논의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번 대통령이 이상해. 그럼 뭐 헌법을 조금 바꿔도 뭐. 대통령을 없애자.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아무도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놓을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죠. 최근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뉴질랜드도 존엄사법을 통과시키는 국민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 좋군요. 미국도 이번 달에 조력 죽음을 이번 달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12월 달이 돼서 들으시겠지만 11월 달 말에 콜로라드 주가 여섯 번째로 합법화회를 했죠. 캘리포니아가 몇 달 전에 합법화하지 않았나요. 캘리포니아도 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개 주지만 아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한국처럼 연명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게 진보라고 생각하기는 힘드네요. 진보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에 사실 이것도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라는 게 글자 하나 바뀌었을 때 거기에 걸리는 애매한 케이스가 천억 개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안이 악용이 되었을 경우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저 사람 환자다라고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런 식의 그런 범죄가 나올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유가족 등이 가족들이 어떤 유산 상속 등을 노리고서 의사와 작당을 해서 등등등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는 하나의 거대한 개발자 조직이죠. 여기서 만든 법이 당연히 버그가 나오는데 생명을 다루는 법은 애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버그들을 내놓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철학적으로 원칙적으로 봐도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니까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조직죽음. 말 그대로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직접 죽음에 이르는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직접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판단을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판단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정신평양 강제 이번 금지시킨 올해의 이야기만 우리가 한국에서 생긴 이야기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 맹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병이 지금 없다 혹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는다면 그 이유는 보통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었죠. 나쁜 의사 선생님이 계셔. 그 선생님이 환자로 트럼프를 만났어. 트럼프? 그래? 트럼프가 왠지 불치병일 것 같네? 라고 의사가 딱 하고서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고. 네. 그 전에 지장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 매우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마와 오래 싸우면 심신미약 상태일 거고 심신미약 상태란 말 제 입어에서 나오면서도 참 기분이 안 좋네요. 분명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존엄사 관련한 이슈로 접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세계 각국이 넓은 의미에서의 존엄사 한국 같은 식의 이렇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미 인정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조력죽음 나아가서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죽음. 네덜란드는 지금 그걸 법안을 시도를 하고 있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추세는 반드시 그게 인명 경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 밑바탕에는 오히려 인간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공적으로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몰라요. 저는 가끔씩 한국에서 섹스보다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섹스 이야기도 엄청 하기 어려우니까 섹스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변태적으로 컸는데. 터부시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연일 보도되는 것처럼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혹은 사고사, 범죄 등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고요. 공적으로는 좀 힘든데 죽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인 드립을 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생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이 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는 토론을 하고 배우잖아요. 가르치고. 유시민 씨한테 다 배웠어요. 저도 그걸 드립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네요.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내가 너무 해무겄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존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분명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는 인생관을 배우고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는 얻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말문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은 고등학교 수업시간 내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를 던져서 사고의 풀 속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죠. 그건 왠지 무슨 이상한 엽기적인 거 모아놓은 블로그에서 본 무슨 일본 무사들의 중세 할복대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죽음 이유는 많이 상상했어도 죽음은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은 어차피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만큼 더 가치 있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고 박근혜도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에로셋뿐만 아니라 타나토토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는 곧 죽습니다. 우리는 한 2시간 떠드는데요. 한 15초 얘기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두가 죽어요. 그리고 타나토스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흔히들 잘 산다. 잘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흔히 종종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잘 산다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는 웰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새 지금 최대 키워드가 생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웰빙에서 생존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웰빙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지금하고 다른 게 예비군에서 가면 예비군 말고 그다음에 하는 게 뭐지? 민방위. 민방위. 아직도 하나 있네. 며칠내로 안 가면 망했다. 큰일 났어요. 빨리 가야겠다. 기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냐. 민방위 가면 요즘은 대북 간 가르치는데 민주정부 때는 성교육도 해주고 생활정보 많이 알려주고 했잖아요. 날씨도 알려줍니다. 그냥 계속 갔으면 잘 죽는 법도 갖춰줬겠네요. 그러게요.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그거를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고 행복을 누리고 기타 등등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저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잘 살고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토론과 합의가 사회에 이루어져 있다면 존엄사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단순하게 죽을 권리를 그냥 줘 이런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나의 죽음을 내가 결정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더 존엄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등등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먼저 와 계신 죽은 사람들 귀신분들이 너는 어떻게 죽어서 여길 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나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한 15년 동안 연명장치를 달고서 병원에 누워있다 왔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그 15년은 내 기억이 없어. 아니, 과략금만 느껴졌다고요. 최소한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의 언덕 나무 그늘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언덕 있어요? 있긴 있죠. 뒤주면 나와요. 저는 상도동에서 태어났는데 달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상도동에서 죽는 거 별로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 다 개발됐지. 아파트 됐어. 다 털렀어요, 진짜. 산을 다 밀어버리고. 맞아요. 내가 있었던 그 추억의 동네는. 나 지금 태어난 역삼동에서 죽으려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기준으로 한 100억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요? 내가 살던 그 집. 못 죽어, 거기서. 네. 그러네. 역삼동에서 죽으려면 추운 겨울날 술 먹고. 길에서 죽어야지. 내가 세금 낸 내 땅 있잖아. 저 공도. 거기서 객사해야죠. 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만족할 수도. 만약에 내가 고향에서 죽고 싶었다면.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냥 같은 도시다.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다면 낭만적일 수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났네, 안 그리워서. 고향이 도시인데 고향 가서 죽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단편소설 얘기들 하고 바쁘면 윤리 선생님이 노술 수업도 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많아요. 그런 거 하다가 죽음에 대한 어떤 에세이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폭을 잡으면서 대화소설 속의 인물들이 나는 전장에서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소원일 놈은 아무도 없다. 아니, 근데 저게 예전에 한나라 땅의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라큰가 아프간인가 자기 파병되면 따라가겠다 그랬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 요새 뭐 하시나? 아직 살아계신가? 홍사덕입니다. 2003년에 이라크에 파병하면 나도 사병으로 가겠다 고 했지만 파병이 이루어진 후 탄핵 여풍 때문에 낙선을 했고 그 후 파병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대사 피습사건의 범인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유명해진 민화협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피습사건이 발생한 당시 갑자기 급성심부전증이라며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옛날 북유럽 바이킹들은 바랄라라고 하나요? 네. 전장에서 죽어야지 전사들의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싸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 죽었더니 민간인의 천국에 간 거야. 너무 더 좋아. 전사들의 천국에 갔더니 맨날 다림질하고 있어. 맨날 물광대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해. 그럼 그걸 잘 끝낸 다음에 와서 쉬다 죽고 싶지 않을까? 왜 무대에서 죽고 싶단 말 많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갈량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뽕나무 800그루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야가. 아니, 일 다 잘해놓고 낙향해서 죽어야지. 일하다 죽었으면 일이 잘 안 풀린 거 아니야 싶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음악가로서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있었던 오늘 내일 하시던 분 계시잖아요. 긴 내일을 보내신 멤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무대 위에서 연주하다가 그러다 가셨는데 그것도 좀 멋있긴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연은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지언정 공연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네, 그거죠.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걸 수 있으니까요. 나는 확실히 그 일 안 좋아했나 보다. 무대 위에서 죽어? 아니, 뒤풀이 가서 찌개는 먹고 죽어야. 여기 찌개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고기를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근데 누군가한테 일이라는 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만 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누군가한테 일이라는 거는 일이 끝난 뒤풀이까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공연을 다 기획을 했잖아요. 집에서 돈을 세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이 끝난 뒤풀이까지 일로 간주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제가 노동하는 시간까지만 봅니다. 이런 것처럼 일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개념도? 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죽었다는 말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칭찬이 되기를. 마치 한 3,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느려짐이나 기스도 안 간 스마트폰, 친구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야, 너 참 잘 썼다. 호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찾아보면 안 해요. 그다음에 다시 딱 들었는데 멀쩡해. 그럼 다들 똑같이 그 얘기합니다. 완전 잘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유리의 피로도가 높아졌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짧은 순간만큼은 다들 똑같이 안도해줘요. 맞습니다. 이웃이 되어줘요. 그런 것처럼 잘 죽었다는 표현이 칭찬이 될 수도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나눴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나서 연화를 나가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약값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주고 있는 거. 그럼 그것도 의료보험이 되느냐. 보험 돼야지. 네. 그런 면에서 관련이 있네. 네. 그러니까 뭐 저 뭐냐. 그... 숙가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게. 그건 소원 넣어야 되겠네. 싸게 가고 싶다. 네. 그... 살아 있을 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모두가 모두를 위해 강구해야 됩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의 광고도 그런 의미죠. 살아있는데 누구는 받는 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영양간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죽어야 될 때는 폼 구기지 말고 죽는 것도 좋다. 이것은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다급하게 지금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음. 그러게요. 네. 어디 여기저기 해 안 끼치고 폼 안 구기고 죽어야 되는데? 가끔 있잖아요. 자기 장례식 기획하시는 분들. 아 진짜요? 네네. 공연 기획자들인가? 네. 자기 장례식을 기획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폭죽 막 나오고 타이탄트론 나오고. 상조회사인가요? 그러니까요. 대왕 17호. 어 잠깐. 지금 녹음 들어간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유엠씨님이 잘 죽는다는 것 잘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칭찬이면 좋겠다. 네. 잘 죽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념을 잘 설명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잘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은 잘 죽는다. 곧 쉽게 죽는다. HP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방어구가 구리다. 쪼랩이다. 양민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 죽는 건 SCB 잘 죽죠. 다크 템플러가 칼 두 번이 들으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죽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아니죠. SCB 새 출발이라는 뜻이고요. 잘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잘 죽었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참 좋다. 이런 말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된 청취자분들이 잘 죽었다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는 10월 26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탕탕 뱅뱅데이 저는 전에 영화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그랬다가 말도 죽을 뻔했어요. 불필요한 오해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불필요한 오해에 시달렸다. 이거는 욕을 뒤지가 쳐먹었다. 맞습니다. 라고 뜻이고요. 필요한 오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바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공부한 계기. 네. 저는 그 뭐야 좀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그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적절한 애도의 방식이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로 로빈 윌리엄스가 잘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어서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품이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라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오해의 여지가 큰데 로빈 윌리엄스가 죽어서 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로빈 윌리엄스가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선 로빈 윌리엄스는 명실공의 최고의 코미디 배우였죠. 그렇습니다. 저는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가끔씩 깨닫게 되잖아요. 기분이 되게 우울해져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굿모닝 베트남이라든지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굿윌 헌팅 아니 저 저 뭐냐 그게 뭐죠? 죽은 시인의 상황 캡틴 마이 캡틴 마이 캡틴 마이 이거 그리고 뭐 또 저기 막 그 피터팬으로 나오는 후크 후크하고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리고 또 막 로봇으로 나오는 거 있죠. 바이센테니얼 그런 거 바이센테니얼 맨이 되게 다른 의미로의 암시를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팬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란 누구이며 그 가치는 누가 인정해주는가 그런 고민을 담은 영화였죠. 거기서 로봇이 자기에게 죽을 권리를 위해 재판을 진행하죠. 그 로봇 윌리엄스의 NDR 114에요. 그 주인공이 NDR은 노동력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늦춰졌어. 로봇 윌리엄스의 그 연기를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고 되게 재밌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뻥 나와요. 뻥 나와요. 정말 막 그런 연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말려냈는 뭐 그럭저럭 볼만 하기는 하지만 그저 그렇다고 평화할 수도 있을 법한 뭐 그런 로봇 윌리엄스의 이름값만 있는 그런 작품에 뭐 나오기도 했죠. 뭐 이렇게 막 대충 뭐 한 어거스트러시라든지 거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그런 거. 그것도 뭐 아주 막 나쁜 영화는 아닌데 손발이 오그라들긴 해요.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었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도 있죠. 사람의 인생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오래 사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벽에 똥칠하실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손인상 선생이 놀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가지고 벽에 똥칠을 했는데 거기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똥으로 도마방을 잘 그려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행위예술가가 되고 아 그 중광스님 같은 서예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똥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찔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럼요. 특히나 예술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최고의 순간이 지났고 나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이제 없는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의 재능을 다 보여줬고 더 이상 이룰 것이 또 여기서 더 있겠는가 뭐 그런 그래서 저는 로빈 윌리엄스가 죽음을 선택한 그 순간이 그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봤어요. 일단은 거기서 만일 더 살았다면 망자의 선택에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또 그 사람이 남겨온 발자취에 대해 사고할 자유가 있으니까 사유해볼 자유가 있으니까 망자의 선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쉬워하는 것과 별개로 네. 아쉬워 죽겠지. 네.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는 말이에요. 로빈 윌리엄스 선생의 사진만 보고 있어도 아무 글이나 읽어도 그분 말투를 읽혀요. 네. 그렇게 영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경과 사랑과 무관하게 그분의 선택에 동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빈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의 선택을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삶만큼이나 그의 죽음도 존경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거기다가 생전에 벌어뒀던 돈을 인권재단이라든지 노숙자들한테 다 써버리고 죽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좋은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멋있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삶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다. 네. 한편은 예술가로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삶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살았다면 영화 배우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복을 계속 늘었을 수도 있지만 로빈 윌리엄스는 이미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다른 모든 죽음과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최고의 코미디 배우에 대한 애도는 박수를 치면서 떠나보내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예에서 봤을 때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인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죽음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저 질문을 고민해 보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 죽음으로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의 야오이 작가 중에 일본의 맞서 싸운 의사들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야오이가 나와요. 미시마 유키오라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미시마 유키오라고 야오이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이름 왜 이렇게 나득죠? 사실은 야오이를 읽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미시마 유키오가 한 번만 읽을 사람 없어요? 댕벙해가지고 죽었다는 거는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자위대의 부활 이런 거를 촉구를 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히로카 김이다케 필명 미시마 유키오 1925년에서 1970년 마흔도 안 된 나이에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가 야오이 전문 작가는 아닙니다. 심각한 수준의 군국주의자로 박정희의 5.16을 참고하여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하였다고 하지요. 70년 11월 25일 자위대 소속의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장군과 장교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행하고 시끄러워지자 여기 모여든 군인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군권회복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합니다. 듣던 이들이 야유를 퍼붓자 이내 만세삼창을 한 뒤 스스로의 몸에 칼을 태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미시마 유키오의 심리상태에 대해 누군가는 군국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 선전이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호생심이 뒤섞여 나온 그냥 미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희한한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죽음만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보면 성재기씨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임팩트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 삶을 일단 최고로 끌어올리고 최고의 모습들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그만큼을 해준 후에 그런 후에 거기서 적절한 타이밍 그것을 저는 좋은 죽음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삶이라는 단어와 공통 분모가 너무 많네요. 좋은 죽음이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직 사람들이 그 단어로 교체했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삶이었다고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경우가 많네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떠오르고 저는 세대가 세대니까 RATM 자켓 보는 것만 틱강둑스님이 떠오르는 틱강둑스죠. 저는 원피스의 히로루크 의사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반대 혹은 삶의 어떤 끝나는 지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삶의 완성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인 거죠. 존엄한 죽음을 말할 때 당사자가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기억만을 남기고 죽을 수도 있지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5점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위해서 항상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질병이나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존엄사가 세계에서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대로 죽을 권리를 내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가장 존엄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런 거예요. 타이밍 얘기로 하자면 말이죠. 아까 제가 제가 그래서 존엄사의 범위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멀펴놓고 이것도 다 당신들 선택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주인 아니냐. 이러면서 내버려줬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별 일도 없는데 죽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 그럼 그건 존엄사라는 법이 문제인 건가? 그냥 사람들을 잘 죽게 하는 사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회가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해 놓고 나면 그 제도 역시 사람들이 죽음을 훌륭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데 쓰는 정도로만 축소되겠죠. 그런 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존엄사를 찬성한다라는 요지로 말을 하면 그 댓글에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댓글 분명히 달릴 거예요. 그건 김영란법 반대 여론 같은 거죠. 이미 얻어먹는 게 얼만데 이걸 금지하냐. 다시 이야기를 타이밍으로 돌아간 가면 말이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있잖아요. 박희태 전 의원은 민정당 출신이고 손녀 워닝 자타공이 보수 정치인이지만 좋은 법안도 몇 개 만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는 게 야 이거 PD가 난데 특히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그랬고 녹색 과학원의 설립 법안도 박희태 의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 시점쯤에서 별세를 하셨더라면 적어도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꿋꿋이 더 살아남아가지고 성추행을 저지르고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고 쳐봐요. 성추행범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기억할 때 성추행범이 죽었네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래로 한국의 훌륭한 정치인 할아버지들라 같은 거죠. 쏘다 보면 계속 걸려요. 계속 같은 거 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걸릴 놈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환하면 무형문화재 같은 거네요. 맞아요. 지금은 사라진 전통을 지키고 있는. 평생의 습관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하지만 그 결실을 맺기 전에 갈 수도 있었어. 만일 그렇게 가셨더라면 더 존엄한 죽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의 삶을 더 사람답게 더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것.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상의 존엄한 삶을 보여주고 존엄한 삶을 누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존엄하게 죽는 것. 이게 인간다운 거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존엄사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다른 방송도 나가시는구나. 아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삐 처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맞아요. 수술깨끼가 여기서 풀리네요. 굳이 삐 해놔도 존엄사였어 그 삐근.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는 즐거운 일이 왕창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벽에 똥칠하실 때까지 가급적 사세요. 오래 사시길 바라고요. 즐겁게 사세요. 혹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불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더 덧붙이자면 죽음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을 너무 무겁고 슬프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안 보는 것도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떠올린 게 오늘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무늬컨 목사 있잖아요. 무늬점씨 가족인가? 아니요. 1970년대부터 면티를 입었으면 이상하잖아. 무늬컨 목사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유명한 얘기죠. 상당히 호상이었다고 그러고 저는 그거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의 애도 방식인 거고 한국의 호상 개념이 그런 건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죽었든 잘 죽지 않았든 못 죽었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잘 죽었다고 거짓말해 주는 모임이에요.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느라. 그런데 또 그와 다르게 또 고개 문화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슈퍼스타 K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 집 장손 곡 절어. 제 곡 점수는요. 공기 반 소리 반. 제가 지금 한 요쯤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문익환 목사는 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국모라고 나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시죠. 저는 나라의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다. 진짜 나라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고요. 간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이름들. 물론 음악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부터 만약에 스무살 때예요. 지금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7년 뒤에 죽어야지? 7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이씨. 이씨. 스무살 때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 커트코베인이랑 같은 나이에 커트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제니스 초플린 툅팍 지미 핸드릭스 안되죠? 이뤄놓은 게 없어? 지금 와서 툅팍이 몇 살 때 죽었다 이거 보면 아기인데 그런 애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면 아기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은 편의점의 물건들 같아서 유통기한이 트레펑처럼 길 수도 있고 삼각김밥처럼 짧을 수도 있는데 효용은 다 다르잖아요. 효용이란 말은 비인간적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가치는 다 다르고 엄청 많죠. 물론 다 죽음을 뭐 그냥 충분한 고민 끝에 선택했다라는 전제로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보통 하기가 힘든 겁니다. 가끔 안타까운 영화 배우가 있어요. 영화 배우보다는 저는 감독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는데 OX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에 아마 거의 데뷔작쯤에서 OX 나왔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외에는 배우로서 물론 아주 후진 배우는 아닌데 그저 그냥 그냥 있을 법한 배우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저는 OX 감독을 한 영화가 있어요. 배우 출신인데 감독을 했어요. OX 영화가 중국에 영화학교 나온 작가주의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뉴에이브 감독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진짜 모든 장면들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하면 정말 감동의 쓰나미가 계속 몰려오거든요. 감독을 그렇게 하고서도 그저 그런 범작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연기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가끔 생각하는 거죠. 저 친구 영화 감독 하나 하고 그때 갔으면 나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도 하는 거죠. 저는 OX 감독의 정말 팬입니다. 그 펠레터도 보낸 적이 있어요. 중국으로요? 네. 그래서 어떤 팬들은 되게 스타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분들 네. 저는 그래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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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고 네.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저기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가톨릭대학교의 대장학문과 교수 중에 정말 명의가 계세요. What? 대장학문과의 이강문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치료하셨거든요. 소송당함. 난 몰라. 대단한 명의이십니다. 강문 강문 중국어로 똥구멍이란 뜻이에요. 아니 못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름이 성함이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너무해. 아무 말 퍼포먼스 쩌네요.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나 어릴 때 우리 동네 정형외과 중에 이종범 정형외과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애들이 기아 타이거 이렇게 썼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네. 말씀하세요. 네. 이제 빨리 광고로 넘어가야겠네. 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두 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앉혀가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관절이 아프시다고 죽음을 택하시기 전에 무릎을 한번 대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몇 사람은 예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귀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죽어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게 우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을 무시해요. 계속 살아. 막판에 엄청난 대작을 남겨요. 그럼요. 박희태 국회의장이다. 갑자기 지금부터 의과 공부를 하셔가지고 슈바이처가 되셨어. 보살처럼 사시고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투 이런 걸 지필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큰 맹점이 인간은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인생에 무한한 장이 있는 데다가 그 장은요. 언제나 대중의 기록물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본인의 행복도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내 식구들한테 대단한 걸 하고 가. 그때까진 나는 아무리 세상에 욕을 먹어도 살아야 돼. 그랬으면 매우 그거 다 하고 죽어.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욕해. 나쁜 놈이래. 잘 죽은 걸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훌륭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올 수 있죠. 그 가치는 아무도 몰라요. 포장 고맙습니다. 애썼죠.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고요. 저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서 생각이 다르듯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상평론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것 같지만 지향하기도 해요. 좀 전에 컴스테이션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말이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싶을 때는 사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려보세요. 왜요? 저는 하루 종일 박근혜를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하루 종일 욕하기 딱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줍니다. 그건 뭐예요? 아프리카 BJ 전용? 아니면 매크로 기능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아, 저 게이머용 매크로 키보드.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는 삶의 롤모델을 찾아보곤 하죠. 전 종종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데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뤘다 할 때 그 사람을 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상관없는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요새 제 롤모델은 빈스백맨이에요. 왜요? 자기는 개용 먹어도 돼요. 아, 꿋꿋하군요. 그런 점에서 빈스백맨 높게 평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죠. 빈스백맨 말하자면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프로스포츠 종목 하나 없어졌어요. 그렇게 삶의 롤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잘 죽은 사람의 롤모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잘 죽은 사람. 또 어디 살았어? 잘 죽은 사람. 자기적인 배석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잘 죽은 사람. 요즘 죽은 사람들만 출연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달에 잘 죽은 사람이네요. 피델 카스트로. 바로 이번 주에 죽었죠? 어떤 게 문제예요?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신 게? 아니면 트럼프 되는 거 보고 가신 게? 아니, 사실은 말이죠. 카스트로가... 이거 보세요. 목소리 갑자기 톤 높아지는 거 보세요. 손인상 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맞아. 죽은 사람 능멸하기. 아니야, 능멸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련 붕괴 이후에 카스트로가 쿠바가 완전 고립되고 그런 상황에서 장기 독재를 이어가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말은 물론 카스트로가 죽기를 바랬다는 뜻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죽었다면 훌륭한 혁명가로 기억되었을 텐데 이런 거고 올해 초에 쿠바랑 미국이랑 수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바마랑 카스트로가 악수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쿠바의 인권 개선에 미국이 힘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쿠바의 정치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카스트로가 곧바로 꺼내가지고 맞받아 쳤던 게 관타라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타라모는 원래 쿠바 거죠. 원래 쿠바 땅에 있는 건데 멋진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미군이 점유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엄청난 수준의 심각한 인권 침해 학대와 고문이 일어났죠. 전쟁포로들을 지금도 대인지료에 다 못 꺼내냈습니다. 바깥에 사실은 제가 그거 보고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올해에 죽은 거잖아요. 카스트로가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미국에 저 말 하려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그 말을 남기고 죽었구나. 마치 시카고 컵스 우승 보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할머니처럼 저도 너무 이게 진짜 고수들의 대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개방해 줄 수 있는 걸 다 개방하겠다. 이런 선물을 잔뜩 싸들고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서로 한 번씩 까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주겠다. 그동안 평생 안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경찰 국가다. 그랬더니 너네 화장실이나 치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보면 미국이 쿠바보다 정치범분들이 더 많아요. 당연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CIA 출신의 지금 망명가 있죠.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말을 남김으로써 그 남기고 죽음으로써 카스트로는 저 사람 인권변호사 출신이었다는 것 다시 갑자기 딱 생각이 나오고 투철한 혁명가였고 좀 오랫동안 해먹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미국에 반박할 수 없는 독서로 남겼죠. 그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해석은 당연히 다 다르죠. 당연히 다 다릅니다. 쿠바의 정치범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주 50년 전에 갔으면 내가 콩밥 한 끼나 먹었겠냐?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잘 죽은 사람이 안토니노 페르난데스가 안토니노 페르난데스 지난주에 죽었죠. 안토니노 페르난데스는 멕시코의 유명한 맥주 코로땡 아마 멕시코에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멕시코 맥주 중에서 레몬을 슬라이스로 주지 말고 어떻게든 8분의 1 정도는 잘라줘야지 슬라이스로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코로땡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텐더가 써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홍대에 많은 바텐더들 바텐더의 조수들이 써는 거지. 늘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어떤 게 불만이냐면요. 어떤 맥주로 유명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할 말이 없어요. 대동강 페이리아 이리라고 말하자면 종북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그거를 그 필리핀 세부도에서 쌓여있는 그 산미구엘이 마트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나가는 걸 보고 야 한국에 이런 맥주었구나. 아무튼 코로땡. 페르난데스는 스페인의 가난한 마을에서 거기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13명인데 그중에 11번째였고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14살 때부터 14살 때부터 일만 했어요. 30대 초반이 됐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했는데 공장 창고에서 말단 노동자로 일하다가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가서 결국은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죠. 페르난데스는 죽으면서 2500억 원가량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자기 스페인의 고향 마을 사람들한테 남겼다고 그래요. 페르난데스의 죽음이 상당한 미담이 되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회자가 됐는데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요. 90살이 넘게 살았지만 적당한 타이밍이었고 멋있게 죽었어요. 외국에서도 근면하고 열심히 일했고 맛있는 술을 만들었고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멋있는 죽음이다. 존엄한 죽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집에 집사로 평생 산 사람 그 아내분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좁히고 싶은 걸 내가 한 90년 참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트에서 코로땡 먹은 거 외에는 이 사람의 영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였는데 레너드 쿠어엔 선생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냐 레너드 쿠어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분명한데 레너드 쿠어엔의 유명한 노래 중에 그 소롱 마리안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다시 뭐요? 소롱 마리안 그 곡에 나오는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소롱 마리안의 실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코엔이 20대 후반이었을 때 그리스의 어떤 섬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잠깐 만났던 사이라 그래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었고 어찌어찌해서 이별하게 된 모양인데 이후에 그 두 사람은 전혀 교류가 없었다가 코엔은 옛날 자기 젊었을 적에 사랑을 잊지 못하고 노래로 남긴 거죠. 노래 가사가 함께 웃고 울고 울고 또 울었던 날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울렸길래 그렇죠? 요즘은 이런 거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다 하남충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쓰니까 그 남충이다. 어쨌거나 얼마 전에야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마리안의 지인이 코엔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마리안이 몹시 위중한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코엔이 마리안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안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하루 반나절 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엔도 그 곁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런 걸 수도 있겠나요? 이 편지 때문에 더 빨리 죽은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댁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때려잡고 싶죠. 이미 돌아가신 분을. 그 편지의 내용은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러브레터 같은 거였는데 어쨌거나 코엔도 우리에게 수많은 노랫말과 오랫동안 남을 목소리를 물려주었고 낭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또한 존엄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작권을 가족들한테 안 물려주고 이분에게 물려주셨으면 뭐 딴 집안한테 막 그리스에서 말고 또 다른 섬 여행하다 또 딴 사람 만났을 수 있잖아. 그런데 막 여기저기 물려주고 다녔다. 가족들에게는 아주 그렇죠. 나쁜 죽음이었을 수 돌아가신 걸 또 꺼내서 죽이고 싶은 그런 죽음일 수 있어요. 잘 죽은 죽음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그런 예시가 없을까요? 한국에요? 네. 물론 한국에도 여럿 있지만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잘 죽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제까지 포장 다 해놨더니 단어의 의미를 다시 다 환원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잘 죽었어요. 잘 듣겠는데 잘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이 말이 포장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죽어서 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임팩트 있는 죽음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가 되게 재밌어요. 그 오해를 부르는 단어 있잖아요. 맞아요. 오해를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본을 고칠 수 없거든.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많이 늦었죠. 네. 대본을 고치기도 늦었고 박정희의 사망도 조금 그랬죠. 유신개헌을 하기 전에 죽었다면 정말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한편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에는 독재를 하고 나라를 망쳤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 독재를 하기 전에 일찍 하루 바삐 떠나셨다면 좋은 면만 기억되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더 늦게 가셨다면 우리는 독재를 비롯해서 온갖 나쁜 일들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물론 이런 손희상 선생이 알려주는 지금의 관점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면 피델카스트로고요. 손희상 선생이 말씀해주신 관점으로 언제가 박정희라는 인물이 생을 잘 마감한 순간이었겠느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저는 쿠데타가 진압당해서 갔으면 그때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의 죽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죠. 그런 점에서는 존엄한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안토니오 페라데스는 코로 땡을 남기고 갔고 땡바스 땡가를 남기고 갔다. 임팩트 있게 가셨는데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아 숨졌잖아요. 이걸 비명행사라고도 하는데 18세기, 19세기쯤에 멋있는 사람들은 대개 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폐렴으로 죽었고요.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 폐렴으로 죽었죠. 소설가병이죠. 문사병 하지만 20세기, 21세기의 멋있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죠. 제가 이제 세계 3대 갱스터 래퍼가 있는데 투팍하고 정말 그동안 패드립 패드립 말만 많이 했는데 그전까지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 투팍하고 그 다음에 노토리오스 비아이즈하고 그리고 박정희 이렇게 3명을 세계 3대 갱스터 래퍼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이것만 딱 따가지고 힙합 에리에서 조리돌리면 상상도 하기 싫다. 왜요. 박정희가 술에 취하면 일본군가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타고난 악동이었어요. 타고난 악동 뮤지션. 드래곤 애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죠. 마음대로 해봐라. 모두 총에 맞아서 골로 갔다는 공통점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삶이 화려했던 것만큼이나 화려햑해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죽다 보면 말이죠. 뭔가 그 아우라가 생겨요. 생애와 행적은 신화화가 되고 카리스마와 위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같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우리 곁에 거대한 그 하나의 영전으로 남았죠. 지금 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방금 전에 불탔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구마의 걸음이 되겠죠. 이거는 제 표현은 아닌데요. 옛날에 제5공화국인가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생전에는 대통령을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더라.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때때로 어떤 죽음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특히나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의 죽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저는 애국자로서 한 사람의 애국자로서 몰락해가는 보수와 새누리당을 보면서 모르셨죠. 이분의 애국자인 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는데 죽으세요. 죽으면 됩니다. 이정현 대표가 끝까지 남겼다 그랬으니까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게 웃기 당장 죽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존엄성을 보이란 뜻입니다. 우리 곁에 존엄하게 남아달라 이런 뜻이죠. 저는 요즘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 복원에 관심이 많고 그쪽 관련 일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순장을 강추합니다. 이것은 장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의 방법이죠. 순장이라는 말 듣자마자 머릿속에는 네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점입가경. 이거 편집될까? 편집하실 건가요? 네 글자라 그러시길래 육시럴로. 아니요. 그런데 비유적 의미의 순장일 수 있어요. 순장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바둑에서도 보면 바둑에서 바둑판의 네 변으로부터 넷째 줄을 여섯 등분한 다섯 개의 점을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만 여기서는 같이 파묻는 것을 말하고요. 알파고도 모를 단어예요. 대개는 삽으로다가 땅을 파가지고 행해지는데 보통은 살아있는 채로 묶곤 하죠. 빨랄해진다. 비슷한 개념은 생매장이라는 개념이고요. 몰래 묻는 것은 암매장. 암매장. AMG죠. AMG 두고랑.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이죠.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뭔가 전국을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가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저기 그 EBS에서 본의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돌려돌려 돌림판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려돌려 돌림판 이런 것처럼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써가지고 돌려돌려 죽음판 딱 해가지고 그날그날 이렇게 하나씩 딱 축하드립니다. 존엄한 죽음. 저는 존엄한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휠 오브 포춘처럼 아 어지러워. 휠 오브 포춘 보면은 돈 되게 많이 걸리는 건 금색이고 판에서 그 빵원 되는 거는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은 닭모이 딱 돌려가지고 빅마니 빅마니 육시 네. 지금까지 기품있는 교양방송 세계의 존엄사 그리고 한국의 존엄사 사례 그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과 쟁점들을 살펴보았고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완성으로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드립이었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제가 손희상 선생에게 드리기 가장 어려운 말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언젠가부터 한마디도 못 껴들고 있었어요. 무슨 화를 입으려고 껴들어. 아무리 보조진행이라지만 늘 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지 이런 경우에 하나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굳이 폐기물로 이루어진 산에서 단 하나의 쓸모있는 자원을 캐내자면 이정현 대표는 현재 순장조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죽어! 방송 좀 씁시다. 오디오 좀 살립시다. 제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은 빠르면 어제 늦게 들으셨으면 이번 주중에 야당 자중질환으로 탄핵 발휘가 느려진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게 해서요. 저쪽 편 아니라 우리 편도 다 매장시키려고 할 기세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기고자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정치인들 안 죽어도 좋아요. 안 죽어도 좋으니까 자기 삶의 명예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여유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되게 흥미로운 타이밍이었잖아요. 좀 지나쳐 지금은 순장인가 배신인가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타이밍이 되게 흥미로웠잖아요. 사건 초기에.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정현 대표를 보면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올라요. 왜죠? 거기 보면 소녀가 죽었을 때 소년을 같이 묻잖아요. 아닌가? 그거는 이제 엽기적인 그녀에서 변형된 거고요. 전지현이 거짓말했네? 맞습니다. 나 왜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원전을 본 지는 오래됐고 엽기적인 그녀는 최후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더 이상해. 원래는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고 하는 거죠? 대륙의 케이팝 팬이세요? 네. 옆에서 유엄씨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포장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게 저 말이었어요.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존엄한 삶을 본인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 이 한마디만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 돌려 돌림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걸 끝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끝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뭣도 안 나고요. 보통은 자기가 컴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봐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엔 소낙교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산이 부를 텐데 HQ띠어리라고 하죠. 소희상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아니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들대로 당연히 당내에서의 표 원내에서의 표 그리고 국민들의 표 셋이 다 잘 어우러진 소리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LED 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은요. 저는 믿어요. 그거 사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뭐 이재명 편 들어주러 나가고 문재인 편 들어주러 나가고 어제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셔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이 퇴진이라는 결론을 들고 나오신 거고 그게 이뤄지고 나면 이제 또 각자의 이야기를 하시겠죠.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주도권은 시민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목국으로 대충 상상해서 그걸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지금 야당이랑 여당 당사에 가겠어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주도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것이 당장 이번 주 집회 여의도에서 열리면 그림 확 바뀌잖아요. 그게 주도권이잖아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메시지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 못해봐서 아는데요. 공부 못할 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가끔은 언제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맞습니다. 네. 정치권이 오랜만에 중요한 수능을 치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드립을 두 시간 동안 들으셨어도 손 이상 전생한테 화를 낼 겨를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요호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UFC 책임 프로듀서와 김상조 기술형 전관과 윤수영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 B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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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